리얼 재밌다 이게 재밌어 아재 아재네 아재잖아 이게 재밌다고? 물장이구만 아웅 아웅 욕먹자 욕먹자 빨간 장신구 와드 업데이다면요 이거요 빨간거? 아 예전에 생겼던 오라클이라고 있어요 맵에 와드 잠깐 보여주는거 내 몸에 잠깐 생깁니다 여기 가야지 일로와 어 뭐야 그래패쯔잉 스턴 던져 어 뭐야 왜 안들어가 샘 그래 각도랑 스턴 타이밍 나이스였는데 아이고 아깝다 젤리형 블리츠 너프되고 수만해요 제게나이프 친숙한 그냥 전기 골렘일 뿐입니다 아주 기분좋아요 골렘 정확하게 정확하게 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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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라씨 제라스 꺼줍니다 블리츠 크랙크 가타리나 가타리나가 마무리 지어주는 그림이죠 요 케넨 이닛이 개쩔었어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아우 야우 뿡 방금 뿡 내가 가타리나 살렸다 아주 깔끔하죠 전후에 이게 바로 리그오브레이드 아트한 덕에 그레이도 아주 깔끔한 사리였어요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알맞이 부탁드립니다 아아 좋았다 블리츠 张ル라 ㅅ followers 어미 아트한 덕에 有 neten 가타